안녕하십니까 제2부 진행을 하여튼 이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 활짝 문을 열어주실 분은 이춘봉 팬플루 연주관님을 무대로 모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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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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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의 과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함께 멋지게 이 위에 공을 열어주신 우리, 이.. 이충강 연주관님은요. 정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공연과 공사로 기쁨, 즐거움 행복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. 저희는 신청곡 네? 신청곡 아 신청곡군요 다음에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순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청곡보다는 큰 감동의 박수를 주시는게 더 우리 열차님한테 인정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영원한 감사드립니다